1. 로피 살려주세요! 안돼 안돼! 오죽의 물대! 저거 얼마짜린데? 루피 나 어때? 오늘 예쁜 것 같아? 나 오늘 사실 진짜 열심히 했어! 어? 정말 예뻐! 나는 어때? 패티? 루피는 언제나 예쁘지! 우리 진짜 예쁘게 하고 가자! 얘들아! 어딜 가는데 그렇게 신나보여? 우리도 같이 데려가면 안돼? 나도 가고싶다! 안돼 안돼! 우리는 공주님들 모이는 파티에 초대받았어!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선파티라고 해서 가는거야! 너네가 무슨 공주야! 공주도 아니고 펭귄이고 그냥 동물이면서! 야! 뽀로로!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니? 마음이 예뻐야 진짜 공주지 꼭 얼굴이 예뻐야 공주냐? 우리 어쨌든 초대받았으니까 갔다올게! 루피 가자! 그래! 뽀로로! 너 말이 너무 심했어! 그렇게 심했나? 그럼!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거잖아! 그럼 그렇지! 잘 잤다! 그럼! 오늘 늦잠 잤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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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벨! 웬일이냐 크롱! 크롱! 이웃마을에 직단기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빨리 구해줘야돼! 지금 티라노가 먼저 가있다고! 그렇다면 출동해야되겠다! 크롱! 다이너마스터로 변신! 빨리 가자 샤벨! 갔다 오겠다! 크롱! 크롱! 출발! 우와 크롱 멋있다! 여왕님! 여왕님!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가 사실이야! 말해 똑바로 말해봐! 그게 공주들이 모여서 오늘 자선 파티를 연대요! 예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나를 초대 안 했단 말이야! 이 미모가 반짝반짝 빛나느니 나를 초대를 안 했단 말이야! 아이고! 분하다 아프네!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냐고! 여왕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그 파티에 가서 방해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빨리 우주괴물을 준비해! 아무래도 공주들을 다 모아서 내 노예로 쓰겠다! 여왕님! 여기 대령했습니다!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공주들을 잡으러 가죠! 언니 언니! 파티 준비는 다 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 그래! 그럼 내게 준비할게! 우와! 공주님들이 온다니 너무 신난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신난다! 여기에 선물 상자도 놓고 자! 이제 밖에 나가서 공주님들을 데리고 오자! 그래 그래! 이제 시작이야! 아이스크림 마실게 똠냠냠냠냠 먹자! 아이고! 잠깐만! 너네들 여기에서 그렇게 파티를 망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리와 이리와! 이 눈사람들 이 귀요미 눈사람들 이리와! 에잇! 거기서 있지 말고 이리 이리와! 아무래도 안되겠어! 너희는 여기 상자에 들어가 있어! 공주님들이 파티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야옹! 고급 조금만 있어! 내가 꺼내줄테니까!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공주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엘사 여왕님! 상자와 올라프! 안나 프린세스! 싱실렐라! 오늘은 유리구드 아니라봐야지! 메리다! 오늘은 순대처럼! 그리고 백살공주! 이녀와 야수의 백공주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루피! 고맙습니다! 그 다음 귀여운 패티! 신난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아름다운 꽃밭에 있는 올라프네요! 반가워요 공주님! 신데라라 공주님! 백공주님 잘 지냈나요? 네 고마워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메리다 공주님! 저의 공주님의 용감함에 저는 콜딱 반했어요! 고마워요! 백살공주님도 요리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요리 좋아한답니다! 안나 프린세스! 너무 좋아요!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공주의 파티가 열리는 곳인가요? 네 그렇지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우리가 초대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왔어요! 나를 왜 초대하지 않은 거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들어오셔도 돼요! 웃기지마 웃기지마! 다 너희를 노예로 삼겠어! 너희 눈, 눈, 눈 저리가! 으악! 으악! 왜 그런 걸까요? 여기 공주들이 멀리 건! 무슨 일이세요? 같이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화는 진정하시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왕님! 예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만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다 가만두지 않겠어! 왜 이러지! 너희들을 다 나의 노예로 삼아! 나의 성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 것이다! 우주괴물아 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성으로 내려가자! 살려줘! 안돼! 다 먹어버려라! 그렇지 그렇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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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긴 살려줘! 다 내려가서 우리 성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주괴물아 서자! 내 노예들! 내 노예들! 공주님들이 다 잡혀갔다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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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분리됐어! 분리머리를 붙여주자! 고마워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공주님들이 잡혀가다니!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페티랑 루피는 진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올라프 웬일이야? 공주님들이 잡혀갔어! 아주 그 무시무시한 여왕이 데리고 갔다구! 그렇다면 빨리 도와줘야지! 내가 앞장서주니까 따라와! 알았어! 그렇지! 우주괴물! 다 내려가라! 아주 많은 공주님들이군! 공주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뭘 정신 차려! 너희들은 내 노예야!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자 여기! 이 동나무들이나 옮겨라! 너희들은 내 노예야! 이럴수가! 동나무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기 공주님 옷이 떨어져 있어요! 내 옷! 내 옷! 옷은 무슨 옷이야! 그 드레스! 다 맘에 안들어! 다 내 거야! 너희들은 맘에 안들어! 오! 심각해! 심각해! 아주 저 여왕이 못했어! 공주님들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 크롱도 다른 이웃에 도와주러 갔고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지? 얘들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도와줄까? 나는 캣보이라고 해! 캣보이? 어! 나 캣보이 알아! 너 파자마 삼총사에 그 캣보이잖아! 제발 도와줘! 우리 공주님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너 아니면 안될 것 같아! 부탁해! 제발! 오! 정말 부탁할게! 내 친구들도 지금 잡혀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갔다올게!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왜 안오지?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거 다이너 코어 닮았는데 티라노 닮았는데? 맞아 맞아! 다이너 코어를 하는군! 나는 바로 케라토! 나는 메모드! 그리고 저는 툴이에요! 반가워요! 이 멋진 나는 티베트로돈이지! 바로 다이너 코어의 핵심! 다이너 코어의 핵심은 나는데 그리고 이것은 플래시오! 사우루스지! 하하! 먼저 이 문을 부셔야겠군!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럼 변신해야겠어! 탱크로 변신! 버지나고 안 나네?! 지금부터 성문을 부순다! 헐!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우리 성 다 무너지겠네 성이 무너졌어 누가 내 성을 부순거야 너냐 이 솔직하게 생긴 로봇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속상한데 자 우주냄을 공격해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 2단 합체 로봇으로 변신 2단 합체 로봇 변신 완료 아니 저건 또 뭐야 웬 변신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나의 공격 리치 아이고 저리 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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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생각보다 엄청 힘이 되네 자 나의 통나무를 먹어라 안되겠다 3단 합체로 다시 닦아 변신 3단 합체 로봇 변신 완료 이거야말로 최강 대펀치 그렇다면 이 달팽이 찐득이 공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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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펀치 너무 세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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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노 코어, 울트라 디세기버, 케라토로 변진 완료! 지금부터 한번 싸워볼까? 그렇다면 우리 우주괴물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뿐아! 우주괴물 때려 때려! 간지럽군! 뭐야 이거! 안돼! 우주괴물 덧대게! 발로 밟지! 발로 밟다니 입을 담으리라고 우주괴물! 안내겠다 때려 때려! 우주괴물이 밀리다니! 안돼 안돼 우주괴물 내 우주괴물! 저거 얼마짜린데? 만지마 고격! 우주괴물! 하하! 울트라 디세이버 케라토로 승리다! 아 안돼! 얘들아 괜찮아? 공주님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공주님들이 위험에 빠지면 이 갯보이와 울트라 디세이버가 달려갈 겁니다! 안녕! 우리도 가겠어! 안녕! 아 멋있다 멋있어! 어 크롱! 크롱크롱 무슨일 있었냐 크롱? 아 모두 다 잘 해결됐는데? 나도 멋있어지고 싶다! 무슨 말이냐 크롱? 아무것도 아니야!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